지난 일요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북한은 부르고 있고요. 기술이 상당히 진전돼서 조만간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 시험 발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미국 대통령 아주 강력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죠. 마침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군사 전문가 또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존의 미사일하고는 상당히 몇 가지 면에서 기술적 진일보를 이뤘다라고들 다 평가하더라고요. 먼저 고체 연료 맞습니까? 고체 연료를 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발사 직무를 전혀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인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과거에는 차량에 이동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무한 궤도 즉 전차 보면 막 궤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탱크에 달려있는 궤도. 이런 무한 궤도로 이동을 했다는 것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언제든 험준한 지형 어디든 가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차가 못 가는 산악지형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형태가 또 이게 참 특이한 건데 과거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SLBM이라고 하는 걸 시험할 때 보면 이렇게 물속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일단 사출시킨다고 해요. 튀어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동일한 기술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대비책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 세 가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사일은 이거는 새로 명칭을 부여해야 될 정도의 전혀 다른 미사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체 연료는 즉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네. 무한 궤도는 어디에 가서 발사하게 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사출한 다음에 점화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 기술을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육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썼구나 하는 거는 저 기술을 바로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에 사용하면 아주 위력적이죠. 그러면 SLBM이 뭐 가짜다 이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최고로 무서운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거리도 또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89도 거의 직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날아간 거리가 550km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발사를 했다. 약 한 40도 각도로 그렇게 되면 2500여 킬로를 날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실험을 했느냐. 그것은 동해상으로 쏴야 되는데 동해로 계속 날아가게 되면 일본의 반공식별 구역을 침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반공식별 구역 전에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직각에 가깝게? 직각에 가깝고 또 550km를 날아가서 일본 근처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그 기술력 역시도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2500km면 과음까지도 해당됩니까? 과음까지는 모자라고 일본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되면 대륙간탄도탄 ICBM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기술을 앞으로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 적용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미사일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수도 있다. 이거를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이 그래도 한동안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 안 하고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을 지켜보고 새 정부와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는 식의 기대를 보여왔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미국과 일본이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때를 맞춰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ICBM은 아닙니다. 그러나 ICBM의 발사 가능성을 미리 시현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임의의 시각에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허언이 아니고 북한이 마음만 머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어떤 미국의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북한식의 미사일에 대한 일종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미국하고도 통 크게 협상하는데 판이 안 열리면 ICBM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협상해보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초강경 대응을 할 것처럼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 대 말이 부딪히고 의지와 의지 행동과 행동이 부딪히는 일종의 어떤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부터면 상당한 수준의 기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는 일단 가능성인데 북한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면적 도발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언가 가능성을 내비침으로 슬쩍슬쩍 보여주는 전략. 이런 걸 통해서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더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문제가 오늘 국방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선 논쟁인데 우리 킬체인 전략에도 선제 타격 개념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정말로 움직일 수 없이 분명할 때 이럴 때는 선제 타격해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게서 정가나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선제 타격 개념이 그 개념이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미사일 발사 전쟁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없어도 정밀폭격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시켜버리는. 말 그대로 이건 예방 공격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선제 공격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고 미국 자신도 뭔가 그런 가능성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격할 때처럼 이렇게 준비된 발언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초강경 대응이 혹시 선제 타격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권 초기에 힘을 과시하려는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타겟이 중국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또 중국의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냐? 폐기할 수 있다? 이러던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보면 트럼프 본인은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을 알고 있는 건지 제일 트럼프의 다음 행동을 예측 못하는 것은 정작 미국 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선제 타격이라는 것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죠.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 가운데서 치열한 탐색전 이런 것들이 매우 한반도 정세에 정말로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정세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정말 어렵군요. 그건 그렇고 이 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퍼져나가면서 바로 사드배치의 시급성, 긴박성 이런 것이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대 의원. 북한의 미사일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드배치를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은 더 배치를 서둘러야 되겠다고 믿는 걸로 되고 반면에 이건 새로운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로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사드 반대를 더 확신하는, 믿는 사람은 더 믿게 만들고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의심하게 만드는 미사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북한이 이번에 뿌려된 메시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사일은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단도직입적으로 사드로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없다고 봐요. 왜 없다고 보느냐? 이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모태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여체하면 수중에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중에 배치되는 건 사드로 못 막아요. 사드는 전방을 보는 거지 잠수함같이 측방이나 후방에 와서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모기가 아닙니다. 레이더 자체가 전방만 탐지한다? 전방만 탐지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드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잠수함에서 발사하지 않는다면 사드로 막을 수 있어요? 다른 미사일처럼 우리가 요격 가능한 범위에서 똑같이 발사를 해 준다면 그렇다면 사드의 효용성은 계속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진한 기대가 될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가 아닌 고각 발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못 막아요? 고각 발사를 가정으로 해서 사드를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각 발사라는 것은 실전에서 사용하는 작전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번에 시험 목적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번에 엔진 내 성능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시험용 개념이지 이것이 바로 실전 개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 점은 국방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드 요격하기 좋게 이렇게 고각 발사를 실전에서 한다? 이거는 국방부를 포함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각 발사가 거의 직각에 가깝게 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사할 경우에는 사드로 이걸 요격할 수 있다? 네. 사드로 요격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건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 확실한 건 아우디도 없어요. 그런데 고각 발사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미사일은 미사일이 개발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험용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권 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 각도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열이 더 고열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탄도를 보호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정상적 발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고각 발사를 할 리가 없고 고각 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드로 못 막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오늘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서요? 보도된 바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막을 수 있다는 건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사드도 지금 효용성을 의심하는 판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발된 게 고도 15km짜리 요격 미사일이고 이제 50km짜리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고각이란 건 뭡니까? 저번에 발사한 것은 1400km까지 올라갔고 이번에는 500km까지 상공을 치솟았는데 그런 고도 방어용이 아니에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어디까지나 저고도용이고 이런 것들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대체한다고. 일부 대선 주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자칫 굉장히 무지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적 대응 그다음에 정치적 대응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군사적 대응은 역시 북한의 미사일이 방어를 통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어떤 정찰 능력 쪽으로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사전에 탐지가 된다면 다른 방식에 의한 어떤 대비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보력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을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는 일종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북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방 외교 어떤 북한의 미사일이 사용할 이유가 없도록 일단은 예방 외교가 지금은 돼야지 군사적 대책으로는 이것을 대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예방 외교의 핵심은 결국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 이것입니까? 일단은 외교라면 대화도 있고 그것도 직접 대화가 있고 간접 대화가 있고 이런 등등의 어떤 긴장 완화 조치 이것이 예방 외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곧 예정이 돼 있고 역대 최대급으로 간다고 그러고 당분간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 말릴 수 없겠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긴장이 악화되고 또 전쟁의 공포가 고조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군사적 범위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니까 그 전까지 가는 걸 막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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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기술을 썼구나 하는 거는 こといら去年が成功を note 2005にいるとjointの上での作意しました 기술을 바로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에 사용하면 아주 위력적이죠. 그러면 SLBM이 가짜다 이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최고로 무서운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거리도 또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89도 거의 직각으로 발사를 해서 날아간 거리가 550km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발사를 했다. 약 40도 각도로. 그렇게 되면 2500여 킬로를 날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실험을 했느냐. 그것은 동해상으로 쏴야 되는데 동해로 계속 날아가게 되면 일본의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반공식별구역 전에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직각에 가깝게? 직각에 가깝고 또 550km를 날아가서 일본 근처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그 기술력 역시도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2500km면 과음까지도 해당됩니까? 과음까지는 모자라고 또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언제든 험준한 지형 어디든 가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차가 못 가는 산악지형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형태가 또 이게 참 특이한 건데 과거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SLBM이라고 하는 걸 시험할 때 보면 이렇게 물속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게 아니라 물 밖으로 일단 사출시킨다고 해요. 튀어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동일한 기술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대비책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 세 가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사일은 이거는 새로 명칭을 부여해야 될 정도의 전혀 다른 미사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체 연료는 즉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죠? 네. 무한 궤도는 어디에 가서 발사하게 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사출한 다음에 점화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 기술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육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되면 대륙간탄도탄 ICBM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기술을 앞으로 신형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 적용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미사일 시험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수도 있다. 이걸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이 그래도 한동안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 안 하고 미국의 정권교체 과정을 지켜보고 새 정부와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는 식의 기대를 보여왔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미국과 일본이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때를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ICBM은 아닙니다. 그러나 ICBM의 발사 가능성을 미리 시현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임의의 시각에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허언이 아니고 북한이 마음만 머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어떤 미국의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북한식의 미사일에 대한 일종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미국하고도 통크게 협상하는데 판이 안 열리면 ICBM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협상해보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초강경 대응을 할 것처럼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 대 말이 부딪히고 의지와 의지 행동과 행동이 부딪히는 일종의 어떤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기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는 일단 가능성인데 북한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망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진영이 다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면적 도발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언가 가능성을 내비침으로 슬쩍슬쩍 보여주는 전략. 이런 걸 통해서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지난 일요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북한은 부르고 있고요. 기술이 상당히 진전돼서 조만간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 시험 발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미국 대통령은 아주 강력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죠. 마침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도 열렸는데요. 군사 전문가 또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존의 미사일하고는 상당히 몇 가지 면에서 기술적 진일보를 이뤘다라고들 다 평가하더라고요. 먼저 고체 연료 맞습니까? 네 고체 연료를 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발사 증오를 전혀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인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과거에는 차량에 이동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무한궤도 즉 전차 보면 막 궤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탱크에 달려있는 궤도? 네. 이런 무한궤도로 이동을 했다는.